네 안녕하세요. 액팅코드 박대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뮤직비디오 선생님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정의공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입시 경험과 수많은 대학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 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유연기, 당일계상, 지정연기, 그리고 특기로는 상대 모형과 뮤직컬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우술 면접,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2년 동안 입시반을 전문적으로 준비한 제가 형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직접 입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책임집니다. 네, 저희는 친구들의 매력과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매주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팅코드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평 규모의 넓은 강의실과 비대면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연기, 전문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는 전문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